여기서 판매하시는 분은 그대를 상상위 상품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어? 여기서 판매하시는 분은 상상위 상품입니다. 어? 상상위 상품입니다. 근데 드론 그 군사보험 때문에 아무데서만 못 날리는 건데? 형 안녕히 계세요. 그 군사보험 때문에 드론 아무데서만 못 날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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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디 버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방입니다 요방! 사은행이사 제일 잘해주는 가상명입니다.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々 합니다! 셋! 둘! 하나! 원! 와아! 오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비스 같아!